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빨파츠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 빨파츠로 갈까요? 그러죠, 빨파츠로 가죠 아, 괜찮습니다. 저희만... 왜요? 오랜만이네. 아, 이거 기억나요? 쇼덕 처음 했을 때 창고에서 길이 장기장했고. 네, 근데 진짜 재밌었는데. 아니, 그런 것까지 기억해요? 네, 쇼덕의 시초, 그때. 네, 고기가 탄생했죠. 여기가 그 사막의 그... 뭐죠? 포칭키 느낌? 밀벨? 그런 건가요? 포칭키 느낌이죠, 약간. 아, 선생님 사막 맵을 아예 모르시는군요. 그러고 보니까. 뭐야, 나 너무 뒤로 봤네. 아, 여기 아니네. 아, 뭐야. 너무 많이 갔네. 어, 몇 명 왔는지를 안 봤네. 어, 봤는데, 8파트에는 없고요. 그, 8파트 뒤에 그... 여기 운동장인가? 경기장, 경기장. 경기장에 좀 있고. 엄청 많지는 않아요. 제 위에서 늦게 틀어서 봤는데. 뭐야? 아, 뭐야. 나 우리 운동장에 또 있어. 이 렉은 뭘 의미하는 거지? 쟤가 윗툰으로 해. 쟤가 윗툰으로 해. 위에서부터 이렇게... 뭐야. 오, 깜짝이야. 아, 선생님이구나. 효율적인 파밍. 제가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힌터내려. 그러면 저는 3층을... 아, 근데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없는데. 다 빨파트로 가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데요? 왜요? 미쳐 소리. 미쳐 소리. 아, 총이 없어. 불안해. 아, 너 어휘로 갈래요! 선생님, 카지노 갈까요? 어, 레나! 어,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여기도 먹은 건가? 어? 스팸 남는 거 없나요? 어,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아, 근데 거의 위험해요. 아, 그래요? 힌맵은 추잡한 맵이에요. 총을 하나 먹어야... 하지만 여기 총이 있겠네. 될 것 같은데? 어? 저 녀석? 어, 스카다. 저 녀석 창문을 깨고 있어. 선생님, 여기 하나 있어요. 노란핑. 어, 뭐야? 어, 이거 왜 조전이 안 돼? 에반데? 아, 이거... 아,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저 건너편 창문으로 가야겠는데? 알론, 이 맵은 존버해야 돼, 존버. 오케이, 오케이. 건물 안에서 지나가는 놈들을 쏴 죽이는 거죠.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저 2층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때 이렇게. 합류하죠, 저쪽으로. 조준경 남으시면 또... 무조건 2층으로 올라올 텐데? 왜 안 보이지? 박상선생님 따라가죠. 돌격대장. 돌격대장. 돌선생님. 따라갑시다. 저 UMP인데요? 그러면 더우 좋죠. 그렇죠. 돌격대장. 그러면은, 돌선생님 보고 있는 저 집으로 갈까요? 어, 랄론님. 문을 닫으시다니. 바로 앞에, 아래 살짝 파여있는 집에 사람 있거든요? 아, 못 참겠는데? 잡으러 가고 싶어, 저거. 우리가 출동하자, 그러면은? 선생님, 제 쪽으로. 그... 아래 파여있는 집 바로 오른쪽 집. 지금 거기에요. 바로 오른쪽 집? 어, 기절시켰어. 가자, 가자, 그러면. 지금, 지금이 그, 적합한 타이밍. 오케이, 돌격! 불매수 가자! 이 집 맞아요? 아뇨, 거기서 앞에, 앞에 집. 오케이. 발소리. 아, 우리 팀이구나. 얘 지금 기절해서 기어다니고 있어요. 뭐야, 내 아래 발소리 누구야, 이거? 내 아래 발소리! 뒤에! 아, 씨발. 이게, 이게 쏠 수 있는게 너무 한명도 있어. 그 안에 한명! 어디? 아, 이 자리 개쓰레기네. 쏠 수가 없잖아. 어, 이 안에 있다! 죽여버렸어. 개친구가 되게 허겁지겁 살리러 왔거든요? 더울텐데? 어, 창문 깨는 소리. 어, 창문 깨는 소리. 오케이. 어, 레가 싶네. 어, 차라리 여기가 낫겠다. 여긴 일어서면 바로 쏠 수 있겠다. 어, 방금 누가 경기장에서 창문 깼어요. 좋습니다. 방금 경기장 창문 깨는 소리. 경기장 쪽으로 갈까요? 어, 어? 쏜다, 쏜다. 아, 경기장 옥상에 있었어, 옥상. 옥상이라니까 뭐랄까, 그 대가리 그쪽에.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기 어떻게 올라간거야? 떨어졌어, 떨어졌어. 가운데가 떨어졌어요. 내가 때리니까 떨어졌어요. 우리가 침투할까요? 같이 가시죠. 갑시다. 여기로 올라가는거야? 어, 끝나. 나 도착. 이 팀이 잡은게 왜 안되지? 어쨌든, 오케이. 그거 그림으로 바꿔야될걸요? 끝난건가요? 바로 사망했어요? 얘는 바로 사망. 저 오탄죠. 그림으로? 네. 오탄, 오탄. 저랑 같이 시체 하나 먹으러 가실래요? 잠시만요. 그림으로. 여기 뒤에서 쏟아치고 있지 않았나? 네. 맞아요. 그... 뭐냐. 모텔. 거기. 맞죠? 네. 그죠? 모텔 좋죠? 예. 네. 킬 메시지 아이콘 이건가? 킬 메시지 아이콘 이건가? 맞을거에요. 아, 오케이. 뭐가 많이 생겼는데? 레드안 남는거 없나? 레드안? 저... 저 홀로그램 남아요. 홀로그램 주세요. 저 홀로그램 더 좋아해서. 어디 계시죠? 여기여기여기. 여기 초크도. 아유 고맙습니다. 초크 슬랩. 초크 슬랩. 오랜만인데. 됐어. 시체를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도로 쪽에. 봐주세요. 좋은게 있다면. 꼭 나눔을 한다고. 보장하겠습니다. 아, 이거. 여기 앞에 있는. 아, 우리팀인가? 소리가? 예. 제가 깼어요. 아, 이거 너무 먹기 그런데? 제가 봐주고 있어요. 시체인 척 할게요. 살짝 옆에서. 오, 깜짝이요. 혹시 홀로그램 레다 뭐. 있습니다. 있어요. 당첨. 아, 예. 토 없나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가볼래요? 이 건물 갈래요? 이 건물. 커다란 건물. 이 커다란 건물에 아이템 많던데. 아, 저 커다란 건물. 예, 예. 밑에 파란색이다가. 위에 있는. 어, 아이고. 네, 일로 오세요.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도시가 이걸로 끝난다고? 별로 안 내렸어요. 제가 내릴 때. 호텔. 저게 문이 열린거야? 닫힌거야? 호텔. 호텔 가볼까?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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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물을. 호텔. 이 건물이. 호텔. 문 열려있어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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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호텔. 호텔. 어요. 아냐아냐아냐 저분, 저분들, 두분, 아버지 두분 여기 박스가 많아요 헬멧도 많아요, 여기 오토바이 헬멧 3점이었나 본데요? 이거 문 열려 있는거 아닌가? 예..야마 욱상에 있는거 아냐? 조심하죠? 운보의 냄새가 나는데 진짜로? 저 이더리움의 냄새가 나 열려있네, 다 탈렸네 그건 나에요 근데 왜 에너지 드링크랑 술 차이 남아있을까? 어 여기 홀로그램이 있다 홀로그램 누가 필요하다 잘생긴 홀로그램 근데 여기 상대가 3개인거 보면은 미치왕이 학살되어 있는건데? 미치왕이? 왜? 미치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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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왕이 필요해요? 네네네 어디갔어요? 모르겠네 어디로 올라갔어? 아 그 뭐냐 아니 그 뭐냐 계단으로 미치왕이 미치왕이 미치왕의 미치왕이 미치왕이 뭐있냐구요? 배율 배율 없어요 하나는 없어요? 네 끼고있는건 있어요 무슨 몇배율? 4배 8배랑 바꾸실래요? 괜찮은 일이죠 그쵸 제가 이득이죠 어 뭐야 여기 계단이 끊겨있는데? 어 차..차다 어떻게 내려가 어떻게 내려가요 날 버리지마 뭐 안내려갔어요 나 지금 윈데 알겠습니다 이거 뭐냐 저기 어디지? 오는데? 아니했지? 아닐거야 혹시 그 5탄 좀만 주실분 저 21일 할게 없어요 와 이 사막맵은 회차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여기야 거기인줄 알고 흐흐흫 이 도시는 떠나죠 이 도시는 망했어요 그럼 저도 내려갈거야? 네 내려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로빈 쪽으로 가죠 와 박사님 거기서 뛰어내리면 그 리플 44층 아 오케이 흐흐흫 자 수직손잡이 필요하신 분 저거 차 아닌가 저거 차 아닌가? 저 4인용 차 하나 있어요 근데 리플은 100만원이 된다면서요 근데 리플은 100만원이 된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사람들이 100만원이 된거라고 그러던데 사람들이 100만원이 된거라고 그러던데 어? 잠깐만 패딩 입어야겠다 리플에 1억을 넣으면 이제 100만원이 되는거죠 강해져버릴거죠 저희 차가 2대가 됐네요 이건 아주 좋은 의미죠 저기 저기 뭐죠 나 8배율 남는데 한번 쓰실뿐 저요 네네 누나 둘 좀 오세요 뭐야 우리 한 번 간거죠? 실스 실스 카고파를 찾아야되는데 카고파를 안나오나? 4배율은 버려버려 들어갈까요? 저는 차가 있어요 저 76발 저 22발 밖에 없어서 일단 나 100발 저희 이 도시로 갈까요? 뭐라도 남거라도 먹을까요? 남은 뭔가 영돌이라던가 막 먹지않은것들 피자에 그 김밥 그런것들을 먹어보자고 그것도 갈리게 해갖고 도져서 먹으면 맛있겠지 그렇죠 킹으로 가나요? 지금? 네 땅마다 위험해보이는데 위험하지 않은것은 어디에도 없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거죠 저기 저 교회에 총소리 난것 같은데 어? 어? 너무 많은데요?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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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아! 발 찡겼어 괜찮아요? 뭐하는거야 내리치다가 여기 여기 먹어질 지형이 아닌데 에어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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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있어요 스토리원도 떨어지고 있나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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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에요 오케이 이제 반등 타이밍 먹었어요? 네네 먹었어요 어? 아니 나 머리가 갈렸는데 아니 운전이 왜이렇게 힘들지? 뭐가 있을까 아니 이 사람 잡수인척 하더니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맛있어 아잇 우리 먹을게 없을거 같으니까 그냥 가져 노 아 오오아아아 아 에따 자 총소리 나는데 어디서 왼쪽 왼쪽 앞에 어디 저 앞에 성당같아요 아무리 봐도 성당 진입작전을 펼쳐볼까요? 근데 우리 둘 HP가 너무 없는데요? 진입작전을 하기에는? 여기서 채우고 가는거죠? 저 76발 여기서 난 총소리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왜 사람이 안보이지? 저 안에 수면인거같아 저기 차.. 어 뭐야 저 뒤에 우리 에어드랍 쪽에 사람 D&T 온다 온다 쟤 친구를 버렸어 친구를 나이스 하나 더 온다 이 위치에서 두명이 죽었으면 저는 손절을 해 아니 아까운 총알을 여기다 쓴다고요? 걔네 어디갔어요? 버기타고 온 뒤에 친구 성당 성당에서 온다 어 그러네 어딘가에서 쐈는데 묵직한 쓰나소리 성당같아 성당 위에서 쐈어 어딘가 아 성당 안에 있다 문안에 성당에도 있고 가운데 집에도 있어요 내가 한 대 때렸어 내가 버기타는 애들은 어디갔어요 걔들 그냥 손절하고 갔어요 저기 멀리 도주했어 다시 왔다 거기 전신건 미친놈이야 저도 에어드랍 다 자기다고 갔어 그 이 사이에 아니 저런 어 너 멀리 쏠는데? 어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 가운데 창문에 있다 방아쇠를 담겼어 어 싸운다 싸운다 어 쟤네 누구랑 싸운다 어 이거 옆구리고? 옆구리스? 그러면 차를 타야되요 갑니다 가요 성당에 있는거에요? 아니요 세명 그 그냥 건물에 다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찍는 쪽에 있는거 예를 핑을 찍으면 이정도 파란 핑 아 오케이 네 그쵸 근데 실제 다 하긴 했어요? 두개? 네 다 먹었어요 돈 생김임 아마 오탄좀 주세요 아 오탄 많아요 어? 저기저기 백 백 아 다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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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이나 되자꾸 불안하네 어 이거 어딨어 저기 차가 왔어요 저기 차가 왔어 내렸어 내렸어 나이스 나이스 차는 불타서 교회 교회 수선생님 반죽 교선생님 나이스 죽은거야? 나 오탄마있으니 얘 삼뚝인데 얘 삼뚝인데 삼뚝도 보이길래 먹었어요 오탄마있어서 더 있어요 어 스루트 아니에요 교회 바로 사망했나? 얘? 아니지 기절했잖아 아니요 기절 멀리서 쏴요 다 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소음기야? 어? 육뚝이다 맛있게 먹어야 어 저기저기 앞에 앞에 어 뛰나 뛰나 다운나온 선생님들 30초 반갑습니다 30초 30초 그러면은 여기 시체 먹고 가자 성당 끝났어요 그러면? 성당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고선생님이 죽인 애가 기절이었어 기절이면은 안 끝났는거죠? 형님 태워줘요 아 여기 차 있구나 아 여기 차 있구나 차 한대 더 있어요 이거 이거 타야돼 타야돼 빨리 타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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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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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성당 그 친구네 누가 멀리서 쏘는데요? 부스스에요 부스스 무시해도 돼요 근데 한발도 안맞아 이거 타요 물지님 잠시만 여기 엄청난게 있어요 요탄 있어요 빨리 타요 빨리 타요 나 그냥 갈꺼야 이제 빨리 타요 나 그냥 갈꺼야 이제 같이 같이 가 나 5탄 없어도 될꺼같아 저기 5탄 있는데 엄청 빠른데 거기 5탄 있는데 어디로 어디로? 주황핑? 오케이 아까 누가 우리 쐈어 여기서 낭기도 하고 이거 멀리 오류로 이거 다예요 precis 여기로 내려가면 못 쏴 저 위에 있는 초소 먹을게요 초소 가자고 좀 싸는데요? 걸어서 갈까요?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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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다 위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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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운 하나 다운 나 여기 살릴게요 어 나이스 나이스 내가 살릴게요 아 난 괜찮아요 어 여기 좋은게 많네요 여기 시체보시면 드링크 많거든요 이거 안먹고 남겨둘게요 와서 드세요 뒤에 카고팔도 있다 여기 오탄도 많네요 여기 드릴게요 저 5발 쐈거든요 아니 저 카고팔 있어요 아 이거 쓰세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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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285 가즈아 300 300 넣고 쏘면 잘맞아요 아 뭐야 왜 움직여 아 발견 발견 한 대 그 그 뭐냐 마시미넬로에도 있거든요 예 두명이였어요 쟤가 여긴데 일단 버그 바퀴를 어 뭐야 어 사망 바로 사망 나이스 나이스 다른데도 없는데 바로 못해 바로 못해 킬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어디 255 마시멜로 뭐야 죽은거야 네 죽었어 죽었어요 그냥 쓰러진거에요 저희 가야되요 자기장 보시면 이거 그냥 차 타죠 지금 차 어딨어요 bueno Scan 여기 버그 여기 버그도 있네 우리 차 어디 이집여 여기 맞네 나 버스를 타야겠다 같이 탈꺼야 Politn wand 도찰 française 70 70 근데 우리 타야하는데 쟤 튄다 튄다 우리 쏘고 튄다 제 머리한대 박았어요 게릴라 게릴라 백으로 내려놔야되는데 다 이거타야되나? 다 이거타야되는구나 빨리타요 빨리 안타온거요? 위에 위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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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안나서 그냥 뛰어도 되는 거리에요 내려서 뛰려면 뛰어요 다시 갑시다 아니야 자기장안에서 뛰어오는 호란이 발견 호란이 죽었어 사람 어딨어요? 안전한 자리로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그냥 아래 건물로 들어가죠 뭐야 이거 쿨탄 누구야? 랄로님이죠 나 죽을뻔했어 어 어 여기 사람있어 어쩔수없어요 싸워야돼 내려요 내려요 여기 서있잖아 팔앞에 서있는데? 나 못봤는데? 서있었어요 그냥 개필 개필 그냥 서있었어 그러니까 우드판이 어? 하나도 하나도 랄로님 정면 끝 랄로님 전투력이 미지셨는데? 담뚝이 없어졌어 우리 팀 아니야? 아니구나 ㅋㅋ 란 분들 이번 drug 미만사 이 방향에 뛰는 애 한 명 있었거든요 60? 여기 쪽 한 번 봐봐요 차소리 여기로 여기서 났는데? 이 방향이면은 이 방향은 차소리도 이 방향에서 저기 S2로 이 방향에 라니 한 명 있었어요 내가 봤어 어 여기 아늑한데? 어 우리 또 가야되네 지금 갈까요? 선생님들? 지금 가죠 그냥 버스 두대로 아 뭐야 어디야 버스 두대로 어패물을 만들죠 저희가 왜 이거 속도가 속도가 아예 안나는데? 원래 위로가 여기를 부숴야 무슨 짓이야 아 버스는 바퀴 보시면 빨라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진짜요? 어디로 가야되요? 이거 오랜만에 AT필드 전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속도가 아예 안나요 110 정상에 한 명 있다 속도가 아예 안나요 어 뭐야 뭐야 바로 앞에 보여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이거 내려야될거 같은데? 내려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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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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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있어 오른쪽 이거 내가 쏜거에요 죄송합니다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진짜 소음기인데 방금은? 내가 쐈어 내가 들어가야되 우리 들어가야되 직진 어 너무 아파 정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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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타 그냥 가 그냥 가야되 어쩔수 없어 어 랄루인 나도 어 뭐야 나는 죽은거 같아 난 쟤가 보고있어 어 너무 아파 이렇게 많이 단다고? 나 뭐야 나아 안돼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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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루인 저기있어 뒤에 어 죽였다 어 이거 우리팀 다 가고나면은 다 지나간줄 알고 안볼테니까 그때 상자 하나 먹고 뛰라그랬는데 아이고 두명이 두명인걸 잃었어 우리 허팝 선생님도 죽으셨구나 아니 나 랄선생님이 세울줄 알고 F 눌렀는데 이사람 브레이크가 없어 이사람 브레이크가 없어 무슨소리에요 거기서 차를 어떻게 세워 아우토밤 몰라 아우토밤 몰라? 아 저 버스 가져와야되는데 큰일이네 여기 차있어요 나 타고왔는데 버스가 몸빵이 좋아가지구 어 이건 세명 남았네 2대1대2로 추정돼요 우리 이거 차타고 갈까 그냥 가긴 하야되거든요 컨택을 해야됩니다 여기까지 가버려요 여기까지 가버려요 그냥 정중앙 정중앙 자리 야무줄을 먹어야지 정중앙 정중앙으로 가요 좀 아니지 않나요? 여기 여기 어때? 정면에도 한 명 있어 정면 정면 네 거기 380 거기 말고 네네 아니 살짝 왼쪽 네네 거기 거기 어깨 어깨 거기 살짝 왼쪽 아 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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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터 T 네네 맞네 왔어 왔어 우리 뒤에도 있어 2대3인가? 한명은 다른데 봐야될거 같은데요 야 근데 이게 2명은 어디있는데요? 2명은 어딨는데요? 2명은 어딨는데요? 2명은 어딨는데요? 2명은 어딨는데요? 2명은 어딨는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무적 아닌가요? 파쿠르르 자기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이상한데? 그러네요 나도 기분이 이상하네 기분이 빠져나가지고 맞을거 같아요 어 저기있다 10 10 뭐야 저거 1인용 무슨 경작기 같은거 물풀파테 라르 선생님 네네네네 어! 내가 늘었어 쟤네는 안돼 안돼 이거 못살려 살리려고 하면 푸쉬할텐데 푸쉬할때 죽이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재인님 살짝 뒤에서 회복 물재인님 살짝 뒤에서 회복 어? 상담이다 우리 이거 자기장 걸치는거 같은데? 아 젠장 내 머리가 드러났어요 조금 걸칠거 같긴 한데 아니 근데 나머지 두명은 그러게요 어? 왼쪽 소리 아 다른팀이네 제가 죽였네 어 다른팀 죽여졌다 걔 죽였어요 트나스도네 죽였어요 어 NW 아니 아니 살짝 오른쪽 네 그쯤 어 트랩터 아까 그 트랩터 있다 어 보인다 보인다 머리 따야지 트랩터 우측에 나 가요 내가 못보내줄게 난 안보이는데 왜 안가 왜 안가 아 아니 두명인데 이걸 간다고? 어 어 어 어 어 네네 거기 거기 트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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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줄게 저 위치로 거기 한명있고 왼쪽에 한명있는거에요 아니에요 수류탄으로 죽였어요 랄선생님이 왼쪽으로 아 죽였어요? 어 그러면 1대1상황인데? 네 1대1 어 어 아니 거기 거기 헐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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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손이 카고팔이니까 안 쫓아도 돼요 헐렁 어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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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침착해 고거는 아 렉 걸려 죄송해요 두꺼이 꺼여 헐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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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피 채운다 지금 헐렁 픽 패렁 나이스 나이스 헐렁 펜렁 펜렁 정말years 헐렁 헐b fluid 한글자막 by 한효정